잠시 쉬시죠. 잠시 쉬시다가 다음번에는 아까 제가 게임 져서 못했지만은 아니 저 친구 자꾸 진짜 실시 없이 말을 걸더라고요. 저 날이 진짜 100여였으면 큰일날 뻔했을 거예요. 3인방 나왔다. 승조 씨. 경남 씨. 호영 씨. 세 명 난리다. 그렇게 세 명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. 내가 볼 때는 세 분이 만나는 걸 보고 싶어요. 진짜. 진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. 다음에 재훈이 형, 호영이 형 소개시켜주고 싶다. 놀이동산 하면 바이킹이니까. 놀이동산 하면 바이킹이니까. 잠시. 지금 쉬어야 되는데 사실. 새로운 사람 만나기 제일 힘든 것 같아. 바이킹 가겠습니다. 조금만 좀 쉬었다가 말 좀 조금만 시키지 말고. 알겠습니다.